짠 음 I like this I like this one It's the best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 없어요 르바이트 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너랑 건조놨다 저는 세이아입니다 사장님 확실해? 대박이다 아 비빔밥 아니에요? 비빔밥 아 비빔밥 고기도 먹을 줄 알죠? 아 고기? 아 고기 좋아 이것도 계란 좋아가지고 최고지 이거 혹시 좀 너무 식 식 오 아이스? 차가운 거에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집인 라이셔 오 오 음 음 좋아 이거 그냥 러시아에서 온 카드예요 쏠 말이잖아요 저 감사합니다 제 엄마가 지금 러시아에서 있어요 그래서 좀 슬퍼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먹니 못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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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저녁에 대략 진짜요 새우 네 여기 네 소금 맛있어? 같이 먹으면 고기고기 고기고기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소주 저는 소주 저는 소주에서 이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이런 소주에서 이런 소주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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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It's my first time when I try this I've already tried bakfori but not cheeto bakfori Should be interesting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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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o do Of course of course Yes I know I know I like this I like this one It's best Wow It's alcohol I can feel that it's alcohol